비엔 안돼요 schmr 가서 먹어 어디 가서 먹을 때가 있어? 여기서 먹어 여기서 먹고 가 처음 드셔보시나요? 네, 매워요. 좀 매워요. 매워. 난 안테들어 줄 거 같은데? 아, 좀 남겨들어 줄 거 같아요. 한 번 먹어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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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야채가 듬뿍 들어있고요. 고기, 야채, 머스타드 소스 같은 게 있고. 양파 맛이 좀 진했어요. 예전에는. 한 번 먹어봅시다. 한 번 먹어봅시다. 한 번 먹어봅시다. 예전에 비해서 바게트가 살짝 작아진 느낌이에요. 예전엔 3500원인데 4000원으로 올랐고요. 바게트가 좀 작아졌어요. 그 땐 내용물이 엄청 많았는데 오늘은 조금 덜한데 맛은 매콤함은 비슷한데 그 전에 먹을 때는 양파와 양배추 맛이 되게 강했는데 그거를 좀 줄이고 다른 소스 맛이 나게 했는데 맛은 아직도 여전히 좋네요. 바게트는 굉장히 바삭해요. 바게트의 바삭함이 느껴지죠. 아주 바삭해요. 전에 비해서 빵이 훨씬 바삭해졌어요. 바게트가 완전 바삭바삭한 바게트에다가 넣어주는데 4,000원에 이 정도면 여전히 한옥마을에서 굉장히 훌륭해요. 길거리야 한번 먹어보세요. 응애 안해요. 괜찮아요.